안녕하세요 래퍼 샤폰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데뷔 싱글곡인 빕 뮤비 촬영 현장에 와있습니다 이곳은 양평의 폐공장입니다 저의 뮤비 촬영장이기도 합니다 진짜 아무 사건도 없이 별 탈 없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말이 안 통하지만 마음이 맞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주헌이 뭐 잘하자고 서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좀 늘었어요 많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조금 많아봐요 저의 뮤비 빕은 피거슨 키스를 연출하신 돔케이프 감독님과 인비디어스 감독님 연출을 맡아주셨습니다 기대되시죠?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요 드디어 저의 첫 데뷔 싱글곡 빕이 발매되었습니다 빕은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두 분이시죠 길이 보이니까 크루셔스님이 각각 프로듀싱을 맡고 피처링에 참여한 일렉트로닉한 힙합곡입니다 정말 중독성이 있고 재미있는 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저 래퍼 샷건 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뮤비나 보러 갈까요? 빕 빕 지금까지 샷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